이야, 팀트! 자, 인사! 모두가 참전에 말했어! 안녕하세요, 팀트입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. 한 명씩 인사해주세요. 한 명씩. 한 명씩. 심 costly요. 네, 안녕하세요, 팀트의 리더 메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메이잉! 안녕하세요, 팀트의 제이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제이미! 안녕하세요, 팅치의 상미입니다! 상미! 안녕하세요, 팅치의 수만둥이 막내 미미입니다! 안녕하세요, 팅치의 굿말 미미입니다! 네, 아, 막내! 막내라면, 잠깐만! 막내가 지금 몇 살인 거예요? 18살입니다. 우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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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야, 예전에 열렬터스 때리면 군대에 있는 정말 국궁장병이 여러분들한테 미문편지 쓰고 그랬는데 요즘도 쓰나요? 어, 쓸 겁니다! 누구 받고 싶지요?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자 그러면, 미문편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우리 국궁장병이 여러분들한테 크으, 막내가 한 번 편지 쓴다 라고 생각하고 오빠들한테 뭔가 잘 지내세요 막 이러고 한마디 해줘요 어 안녕하세요 국군장명 오빠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주실 거죠 네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드려라 이야 역시 어 군대에서는 역시 걸그룹이 최고야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틴트 틴트가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한 2주 2주? 네 탁탁탁탁 하시는 걸그룹입니다 지금 2주 된 거예요? 네 그럼 군부대 이렇게 공개방송 첫 번째 처음이에요? 아니요 아 두 번째예요? 아 세 번째예요? 아 세 번째예요? 그러면 세 번 다녀 봤는데 타위계에 봤을 때 우리 제6포병여단 어때요? 여기가 최고! 야 이즈 원래 이 걸그룹들은요 누가 누가 먹여 살린 줄 아십니까? 국군장명 여러분들이 좋아야지 걸그룹이 또 안 그래요? 우리 틴트 어때요? 좋습니다 일러봐 내려가자 아 왜냐면 내가 딱 보니까 여기는 잘 보이는데 저쪽에 안 보이지? 안 보이죠? 병이 병이 알아서 잘해 대신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질서를 딱 지켜줘서 어 어 자 그러면 어 애교 좀 더하여 야 일로 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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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단하네요 단체로 하는 이 거예요? ?' invent! 자랑자 단체로 귀여우미성을 보여주기 단체로 귀여우미성을 자 내가 애교하면 발사! 귀여운 미성 시작! 애교 발사! 1-2-1 기역 1 3-3-4 4-4 5-5 6-6 6-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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